강원도가 셋째 이상 다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학 등록금을 지원합니다. 6개월 이상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가정에 셋째 자녀가 대상으로 한 사람이 한 학기에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첫째 둘째 자녀는 등록금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. 강원도는 등록금 지원이 선착순으로 마감된다며 연말까지 주소지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둘러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